에버랜드 할로윈 축제를 찾아주신 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할로윈 파티를 방해하는 유령들이 빼앗아간 마법책을 찾기 위하여 무시무시한 유령들이 살고 있는 고스톤 멘션으로 함께 떠날 준비가 되셨나요? 고스톤 멘션과 함께 무섭고 즐거운 할로윈 축제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을은 위대한 마법사가 남긴 마법의 집과 함께 신나는 축제가 벌어진 아름답고 평화로운 마을이었어 하지만 위대한 마법사가 마을을 떠나는 유령들이 마법의 집과 합체가 벌어진 아름답고 그래서 우리 마을은 축제가 사라진 어물한 마을이 되어버렸어 이니 선수는 심지어 이니 선수부대 뭐 찍으며 이니 선수는 안이 되어있는 유령들과 함께 신나는 마법을 찾기 위해 벌어진 아름답고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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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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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